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자 2023년 이제 9월달에 좋게 들은 음악들 결산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는 그런 구조라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한 달 동안 음악을 들은 다음에 좋게 들은 것들을 골라서 그 다음 달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10월이죠 그러니까 지난 9월 내내 들었던 좋은 음악들 그렇게 한 달씩 이렇게 엇박으로 가는 거 Understand? 그래서 2023년 9월에 요일바가 좋게 들은 음악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9월달에는 조금 새로운 느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앨범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명, 감명, 인상적이었던 앨범이 있는데 바로 랄피 츄 라는 아티스트의 슈퍼노바 슈퍼노바라는 앨범이 9월달에 발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앨범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왜 이거를 소개하느냐 일단 이게 진짜 불새출의 명반이 나왔다 이런 좋은 앨범이지만 그렇다고 와 이거는 꼭 이거를 꼭 들어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흥미롭고 새로워서 어떤 음악인지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랄피 츄 제가 지난달 8월달의 요딜송에서도 한번 한 곡을 소개해드렸죠 그게 이제 선공개되었던 곡이고 이름도 참 희한하지요 뭐 어디 심슨인가 뭐 어디 나오는 이름이라고 하던 것 같은데 랄피 츄의 슈퍼노바 앨범 추성훈 아들 아니고요 스페인 추씨입니다 이 사람은 스페인의 스페인 아티스트이고 요 앨범이 데뷔 앨범이에요 그래서 피치포크에서 소개하는 글을 참고하자면 케미컬 엔지니어링 스튜던트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음 뭐 이 스페인 스페인의 그런 플라멘코 그런 음악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R&B 힙합 레게톤 이런 것들을 희한하게 섞어 놨다 잘 짬뽕 버무려 놨다 조화되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을 잘 조화시킨 앨범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실험실에서 무슨 총매와 시약의 무슨 반응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사운드를 뭐 이렇게 장난을 쳐 놓았다 라는 설명을 해놓았네요 피치포크에서 어떤 음악을 하는지 궁금해지지요 그래서 요이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최초로 시도해보는 앨범 리뷰 일단 이런 정규 앨범 이런 걸 들을 때는 인트로가 중요합니다 인트로 1번 트랙 그거에서 딱 이제 이 앨범의 첫인상이 결정이 되죠 어디 한번 들어볼까 하고 딱 각 잡고 앉았는데 1번 트랙에서 확 사로잡지 못하면 이 전체 앨범의 어떤 분위기를 딱 들려주지 못하면 약간 음 맥스티콘 물음표 맥스티콘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트랙과 고기에서 이어지는 2번 트랙 그렇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제가 스페인어를 몰라서 한번 어떻게 읽는지 청해 듣도록 구안 살바돌 가 비오타 구안 살바돌 가 비오타 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 곡은 이거는 갈매기의 꿈 이라는 그 책 있잖아요 갈매기의 꿈을 스페니시로 하면 구안 살바돌 가 비오타 라고 합니다 첫 곡 앨범을 여는 곡 듣고 그 다음 곡까지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랄피 츄의 슈퍼노바 앨범 첫 트랙 후안 살바돌 가 비오타 원어민 모셔서 들어볼게요 후안 살바돌 가 비오타 이 곡과 이어서 두 번째 곡 NHF 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딱 첫 트랙 듣고 오오 하죠 앞으로 이 앨범에서 어떤 것을 들려줄 것인가 일단 이 아티스트의 특징 뭔가 그 이렇게 딱 규격화된 그런 느낌으로 하지 않고 조금 지맘대로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죠 그래서 일단 첫 곡에서는 후안 살바돌 가 비오타 이 첫 곡에서는 8분의 6박자로 시작하죠 콩짱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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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짱짱은 4분의 3박 왈츠인데 어쨌든 그게 이제 3박 계열 1 2 3 4 5 6 1 2 3 4 5 6 강약약 중강약약 이런 8분의 6박 요거는 약간 좀 낭만적인 느낌이 좀 듭디다 그래서 예쁘게 쫙 가다가 갑자기 59초에 어쩌고저쩌고 하고 딱 끊죠 그리고 이제 랩을 좀 하는 듯 하더니 근데 또 다시 또 이런 예쁜 느낌 스트링 쭉 나오고 플루트 펑펑펑펑펑펑 불고 피아노도 피아노도 이제 사운드가 되게 로파이한 그런 예쁜 피아노 딱 따뜻하게 다듬은 피아노 그런 걸로 해가지고 다시 또 예쁘게 쭉 갑니다 그러고 요 1분 57초에부터 나오는 이 피아노와 멜로디 코드 진행과 이런거 멜로디 진행 이거 되게 그 진짜 눈물 나는 그 코드 진행 그것이지요 그래서 참 아름답습니다 요런 아름다운 느낌을 주면서 딱 시작을 했고 두번째 곡 N.H.F 여기서도 처음에 이 아르페이예이터로 이렇게 브라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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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라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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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 코드를 아르페이예이터로 펼쳐서 나오죠 예쁜 소리로 근데 요런 거는 이제 아르페이지에이터를 보통 박자에 맞춰서 16분 음표로 나누든지 이런 식으로 딱딱 싱크를 맞추는 그런 방법이 있고 싱크를 정확하게 맞췄는지 아니면 약간 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와르르 나오는 느낌으로 하는 아르페이지에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와르르 느낌 와르르 페이지에이터네요 와르르페이지에이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쫙 펼쳐지는 느낌이 나죠 그렇게 하고 또 이 랄피추가 잘 쓰는 기법 보컬에다가 그 옥타브 피치 시프터 뭐 이런 거라고 하거든요 그 피치를 쉬프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옥타브 올린 뭐 이런 그 친먼크 사운드 이런거 그것이 알고 싶다 사운드 그런 걸로 그거를 많이 씁니다 그런 보컬도 이제 슬슬히 등장하고 이렇게 와르르 가다가 1분 25초에 딱 그 비트를 찍어주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어 뭔가 어 박자가 이게 이 박자였구나 하는 느낌이 그때 들기 시작해요 왜냐면 처음에는 와르르 하기 때문에 뭔가 그냥 박자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와르르 듣다가 비트가 딱 나오면서 어 오 하면서 흥겨울 것인가 그런 느낌 본색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 이 NHF 이 곡에서 진짜 죽여주는 부분 바로 2분 18초에 브레이크 비트를 갑자기 후롱 타르르르르 하고 브레이크 비트 쏴주는 부분 고개 진짜 오 하고 가죠 근데 거기서 그냥 한 번 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걸로 막 더 막 발전시켜서 막 달리고 뭐 그런게 아니고 그냥 가다가 한 번 브레이크 비트 좀 이렇게 한 4마디? 8마디? 뭐 이렇게 한 번 쏴주고 다시 말아요 그리고 끝나죠 그래서 굉장히 쿨하다 오히려 이렇게 멋진 거 아는데 멋진 거 알아 이러고 그냥 마는 거 그게 진짜 쿨한 거죠 오 이거 멋지니까 여러분 이거 멋집니다 다들 들어보세요 이거를 제가 5분 동안 더 해드릴 테니까 못 들으신 분들도 와서 들으시고 이것보다 그냥 이렇게 오다 주웠다 이런 느낌으로 그 음 하다가 그냥 탁 탁 탁 탁 탁 탁 하다가 그냥 음 해봤어 이러고 끝내기 그게 굉장히 멋있다 그렇게 일단 앨범의 이 출발 아주 좋지요 이렇게 일단 시작하는 두 곡을 들어봤고 다음 곡은 이건 제목이 더 어려워요 다음 곡은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피 츄의 듣고 왔습니다 요게 이제 약간 나 이런 음악 합니다 요런 거를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들려주는 트랙입니다 그래서 고 요 곡에서 비트를 잘 들어보시면은 요렇게 이렇게 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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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가 를 되게 딱 깔고 가져 그래도 이것을 길을 기타가 날 moving 이런거 요게 바로 제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 플라멘코가 도대체 어떤건가 해가지고 아까 조금 찾아 봤거든요 요 이런 그 약간 캐스터넷츠 같은 박수 같은 거 치면서 이렇게 찹찹찹찹 하고 막 발도 좀 구르고 막 하면서 기타를 뽀로롱뽀로롱 치는게 플라멘코 스타일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깔아두고 서브 베이스 한번씩 꾹 808 베이스 한번씩 꾹 쳐주면서 약간의 그런 R&B 힙합스러운 느낌을 내면서도 또 아까전에 첫번째 두번째 트랙에서 들려줬던 그런 예쁜 사운드 예쁘고 아름다운 코드 진행 이런 것들을 계속 끌고 가죠 요게 이제 이 라이피추의 스타일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여기저기 막 그런 사운드적인 그 장치들을 많이 넣어 놓거든요 뭐 이를테면 중간 중간에 보컬 멜로디를 흑흑흑흑흑흑흑흑 이렇게 그 중간중간을 칼로 잘라가지고 빼가지고 중간중간에 끊어지게 그렇게 차핑 해가지고 그런 이펙트를 또 많이 넣어놓고 그리고 2분 6초 정도부터 나오는 그런 뒤에 깔리는 패드 사운드 같은 게 있거든요 코드 이렇게 막 치는 그런 사운드가 리버스 이펙트를 써가지고 어떤 악기를 짝 친 다음에 그걸 거꾸로 돌리면 약간 그 피아노 특히 피아노 같은 게 처음에 치면 땅 하고 점점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하면 없던 거에서 점점 생기다가 흡 하고 꺼지거든요 왜냐면 땅 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흡 육 이런 식으로 거꾸로 거꾸로 뛰어가는 이승기 님이었나 그 드라마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꾸로 돌리려는 그것처럼 피아노도 쳐가지고 거꾸로 돌리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그게 아마 2분 36초에 거의 끝나갈 때쯤에 그 일렉트릭 피아노 피아노는 그 원래 이렇게 우리가 아는 피아노 있죠 그거의 소리를 신디사이저로 흉내낸 일렉트릭 피아노 그 약간 예쁜 소리 그거를 거꾸로 돌려서 그 2분 6초 정도에 나오는 그런 리버스 패드 같은 걸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하기 거꾸로 말하기 뭐 이런거 한번씩 해보죠 음악을 음악을 하려면은 입으로 모든 소리를 다 흉내낼 수 있어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라이피 츄의 어떤 사운드 혹은 음악 그 스타일 이런 거를 딱 약간 샘플러처럼 그 맥주 뭐 이렇게 만드는데 가면은 요만한 잔에다가 조금씩 줘가지고 한번씩 맛보세요 이런 느낌 저희는 이런 걸 합니다 그런 느낌의 세번째 트랙 를 들어봤습니다 번역은 나쁜 말 있잖아요 말 horse 나쁜 말에 불레리아스 인데 불레리아스가 뭔지는 해석을 안 해주네요 그런 뜻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에서 이제 몇 곡 건너뛰고 왜냐면 전부 다 듣기에는 뭐 그냥 그냥 한 곡도 있고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은 한번 쭉 들어보세요 쭉 틀어놓기에도 좋은 앨범입니다 자 다음 곡은 이거는 뭐 약자겠죠 seed 라고 읽지 않겠죠 wcid 물음표 이거 진짜 좋아요 거꾸로 말하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집중력 잃어버리신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할만해요 자 이 곡은 라이피츄와 모리 이라는 아티스트가 함께 했네요 wcid 이거 제가 진짜 진짜 이 앨범에서 제일 좋은 제일 좋아하는 곡이니까 다같이 다시 집중하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라이피츄와 모리 가 함께한 wcid 인데 아까 인트로 부분에서 대충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니까 what can i do 의 약자군요 wcid 듣고 왔습니다 이거 짱이죠 이 앨범에서 저는 이 곡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진짜 또 이 라이피츄의 어떤 특징 특징을 보여주는 곡인데 어떤 특징이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특징 그래서 굉장히 구성이 그 멋지고 이렇게 다채롭죠 엄청 예쁘고 칠한 거에서부터 막 붐베 막 갔다가 막 그런 그 훅 또 808 이렇게 꾹 하는 비트로 갔다가 고거를 이렇게 그냥 납득이 되도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능숙하게 잘 만든 곡이고 뭐 또 이제 차근차근 뜯어서 들어보자면 역시 또 많이 쓰는 이 옥타브 하나 올린 그것이 알고 싶다 보컬 나오죠 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예쁘게 가다가 1분 3초에 사이렌 한 번 한 다음에 빈티지 드럼 뭐랄까 드럼을 녹음한 그 옛날에 녹음한 그런 질감의 빈티지한 드럼으로 사운드로 나오는 붐베 비트 사이렌 울린 다음에 비트 또 한 번 딱 나와줍니다 근데 요것도 막 야 이제 비트를 찍으면서 간다 하는게 아니고 잠깐 또 이제 쿨하게 잠깐 들려주다가 다시 말아요 그리고 다시 그냥 조용하고 예쁘고 칠하게 이렇게 가다가 음 이렇게 또 이제 사람들이 아 좋다 예쁘다 이렇게 될 쯤에 2분 34초에 이번에는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죠 고어 사운드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전 고대의 인류가 사용하던 테이프라는 것이 있어요 음악을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하고 테이프로 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날로그 전자기의 그런 어쩌고 로 기록을 하고 하는 건데 느리게 재생하면 음이 이렇게 되고 빨리 재생하면 그 테이프를 써보신 우리 고대인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어학기 같은 거에서 빨리 감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빨리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음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런 뭐 진동수와 뭐 이런 거에 그 관련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테이프를 딱 이렇게 정지를 하거나 재생하다가 딱 정지시키거나 아니면은 다시 정지 상태에서 재생을 할 때 그럴 때 이게 막 한 번에 갑자기 테이프가 돌아가는 속도가 0에서 100 이렇게 100에서 0 이렇게 디지털처럼 되지 않고 아무래도 시작하는 모터가 돌아가는 그런 속도가 필요하잖아요 LP 판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테이프를 재생을 시작할 때 오윽 하고 올라가죠 그거를 흉내낸 것이 테이프 스타트, 테이프 스탑 이런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재생 이렇게 꺼지거나 이런 게 테이프에서 나오는 그런 이펙트를 흉내 낸 사운드. 이렇게 길게 설명할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2분 34초에서 테이프 스타트 이펙트를 접착제처럼 사용해서 뒷부분에 다시 비트가 나오면서 노래 열심히 부르는 부분을 조용하고 칠하고 예쁜 부분하고 연결을 한 거죠. 자 간다잉 가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또 쭉 가다가 갑자기 또 확 꺾기 마치 그 설기현의 접기처럼 갑자기 비트 확 꺾어가지고 808 꽁 쳐주는 그런 드라이한 그런 비트로 훅 바꿔서 좀 하다가 끝내버립니다. 참 무슨 의도인지 무슨 의도지 근데 음 뭐 말 되네 해가지고 굉장히 잘 만든 그런 곡이다 그래서 제가 이 라이피 츄의 슈퍼노바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 들어봤고요. 다음 곡은 이것도 뭔가의 그 줄임말일까요? 아니면 스페인어로 무슨 뜻이 있을까요? 어? 고양이라는 뜻인가? 스페인어로 이게 고양이에요? 우와 아하하하 어? 여자 고양이라는 뜻인가 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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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피츄와 루소프스키가 함께한 여자고양이라는 뜻을 듣고 왔습니다. 아주 귀여운 곡이죠? 이 귀여운 곡도 그냥 만들지 않고 처음에 좀 느린 테이프가 늘어졌나 하는 느낌이기도 그렇게 또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그냥 진짜 늘려서 아무튼 그래서 이 비트가 쿵 트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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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게 이제 레게톤 비트 거든요. 근데 고 드럼 사운드도 뭐 이렇게 많이들 쓰는 그런 팝적인 사운드가 아니고 되게 푸석푸석하죠. 특히 그 트가 쿵 보다 트가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로우파이 한데 그것도 아마 그 느린 부분에서는 샘플 자체를 약간 좀 늘려 버려 가지고 더 푸석푸석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처음에 약간 쿵 트쿵 트쿵 이렇게 보여주다가 조금 조금 슬슬 빨라져 가지고 이제 제대로 시작한다 하면서 나오는 곡에 또 굉장히 음 뭐야 뭐랄까 그냥 그냥 멀쩡하게 곡을 가는 법이 없구만 이런 느낌으로 만드는 이 랄피추의 습성 그리고 역시 여기도 굉장히 로우파이한 사운드들이 많이 쓰였고요 피아노가 특히 진짜 그 똥음질이죠 뭐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 같은 조그만 스피커에 그런 로우파이한 피아노 사운드 그리고 역시 그 목소리 한 옥타브 올려서 침벙크 이펙트가 되어서 이렇게 귀여운 느낌으로 나는 그거를 이 본인의 원래 목소리에다가 이번에는 더블, 더블링 한 옥타브 높은 거를 동시에 해 가지고 음 또 이런 질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제목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음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도 알면 더 좋을 텐데 가사 몰라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음악이죠 저는 사실 뭐 한국 노래 들을 때도 가사를 모르고 들어 가지고 그래서 아주 귀여운 곡 들어 보았고요 다음 곡은 제목이 얘는 제목이 어렵네 선생님 구선생님 tangos de una moto trucada tangos de una moto trucada tangos de una moto trucada 음 이 곡은 트럭 오토바이의 탱고라는 뜻입니다 탱고라니 궁금해지죠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라이피 추와 음 드럼미 드럼미 라는 아티스트가 함께한 tangos de una moto trucada 들어 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 출발하네요 음 아주 멋있죠 곡이 이거는 이제 아 나 힙합 힙합해 이런 느낌 좀 내주는 딱 그런 곡인데 이 뭐라 그럴까 스페인 나 스페인 사람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그 또 이 플라멩코 탱고 탱고는 어떤 장르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계통인 것 같아요 요 뒤에서 계속 그 microdip 틱таки 뭐 이런거 계속 나오죠 고러면서 곡에 피치포크의 리뷰를 찾아보니까 숟가락 뭐 이런 소리 뭐 이런 어쩌고 또 그런거를 죄다 막 이제 넣은 사운드 인거 같아요 숟가락 치는 소리 뭐 박수 소리 뭐 이런거 이것저것 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하는 거 요게 아 이게 스페인 플라멘코 요런 느낌의 사운드 구나 하는 거를 또 이제 들려주고 그러면서 딱 이 처음에 착 착 착 착 착 하다가 30초에 이 808 베이스 비트 꿍 나오면서 비트 드롭 하면서 막 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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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넣었잖아요 흐어 막 이러면서 음 그것도 재미있고 그 진짜로 뭔가 이렇게 아 뭐 이거는 이러면 안 돼 뭐 이런게 없는 사람 이거는 이런 장르에서는 이런거 넣으면 안 돼 뭐 음악에다 이런거 넣으면 안 돼 이런거 없이 그냥 그냥 뭐 이렇게 막 아 녹음이나 해야겠다 이러고 뭐 이렇게 딱 뭐 비트 이렇게 만들다가 으아 이런거 한 번씩 하고 히익 막 이런것도 넣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딱 음악 만드는구나 이런 느낌이 나고요 음 그리고 또 이 라이피 추후에 이 사운드 사운드 장난 사운드 재미 이런거 이제 좌우 패닝을 또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이렇게 소리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쓰구요 음 그런 효과들을 또 적재적소에다가 많이 넣고 요 그 이런 피아노 사운드도 그렇고 1분 36초에 특히 그 한 번씩 그 비트 사이에 탕 하는 소리 나는 그거 혹시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탕 하는 소리가 처음에 저 그거 들을 때 이렇게 제가 작업실에서 듣다가 뒤에 누가 온 줄 알았어요 아니면 이 방에서 뭐 떨어졌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 곡에서 특히 좀 다른 데서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그게 이제 리버브 리버브가 주는 효과인데 리버브가 무엇이냐 우리가 소리가 딱 나면은 그게 벽에 부딪치고 하면서 벽에 부딪친 소리가 또 부딪치고 또 부딪치고 무한히 부딪치면서 그 잔향이 생기잖아요 그거가 리버브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방에 뭐 이런 재질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시간과 음색과 이런 게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의 귀와 뇌는 그거를 들으면 그 방에 속성을 딱 그 인코딩 디코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철제로 된 곳에서 나는 소리 뭐 폭신한 게 있는 곳에서 나는 소리 넓은 곳에서 나는 소리 좁은 곳에서 나는 소리 이런 거를 우리의 뇌가 자동으로 번역을 한단 말이죠 그 리버브의 속 색깔 그걸 듣고 그렇기 때문에 리버브를 음악에서 쓴다는 거는 이 소리는 어떤 공간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게 물론 직접 거기서 녹음을 했을 수도 있고 가짜로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리버브 사운드의 색깔에 따라서 이 소리와 저 소리는 다른 공간에서 나는구나 같은 공간에서 나는구나 요거를 이제 구분을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탕 소리 이런게 앞에 보컬이나 뭐 비트나 이런 거랑은 리버브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야 이거 음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들리는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그런 또 재미있는 사운드들을 넣으면서 주의를 이렇게 환기하는 목적인지 그런 식으로 했고 또 이렇게 악기들이 되게 진짜 막 전자 악기 뭐 이런 거 많이 안 쓰고 오히려 거의 다 이런 일렉트릭 피아노 아니면은 로파이 한 그런 업라이트 피아노 뭐 이런 거 위주로 쓰고 플룻이 막 플룻이 막 펑펑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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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요것도 약간 그런 플라멘코 스타일인가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습니다 재밌는 곡이네요 이 랄피츄의 라이브 영상도 있거든요 근데 악기를 전부 다 라이브로 연주하진 않는데 그냥 뒤에 있는 친구인지 누군지가 랩탑으로 거의 다 연주를 에이블톤 라이브로 하는 모양이고 바이올리니스트 3명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있어요 뭐지 타이니데스크 하는 NPR인가 거기서 하는 월드 카페라는 그런 시리즈가 있나봐요 그 라이브를 아까 봤는데 그것도 아주 조금 약간 다른 느낌이 나면서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거 노래를 실제로 이렇게 부른다는 거가 좀 신기한 느낌이고 이 청년도 굉장히 느낌있게 생겼어요 약간 그 트레인 스포팅에 나올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24살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되는 아티스트이고 음... 요 피치포크의 리뷰에서는 그 저거 그게 누구지? 그 블론드 앨범 아 프랭크 오션 프랭크 오션의 블론드 앨범을 랑 어떤 그 유사성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오 그러고 보니까 그런 스타일의 좀 실험성 같은 거를 많이 갖다 썼구나 이런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 스페인 고유의 그런 느낌 그거를 열심히 담아낸 거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 힙합 R&B 레게톤 뭐 이런 거에 잘 그냥 붙인 거 그게 참 대단하다는 느낌이고요 음...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한 그 영상 있죠? 김치 뮤지션 뭐야 제목이 뭐죠? 김치 뮤지션이 가야 할 길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거기서 또 이 라이피추 전에 듣고 말씀을 드린 내용을 거기다가 요약해가지고 담았단 말이죠 제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과도 일치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런 음악은 그 본토 사람이 제일 잘 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좀 잘 만져가지고 우리 같은 이 외국인도 오... 김치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었어요 오... 이상할 것 같은데 했는데 딱 마셔보니까 아니 이 산미는 이 아로마 노트는 김치 커피 오... 이런 산미는 처음이다 김치를 그 스팸에 싸서 드셔보세요 먹어보니까 오... 이상한데 구리지 않고 맛있어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유니크함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 아티스트다 자... 자... 그렇게 이제 이... 탱고스 de una moto trucada 를 들어봤고요 자... 요 앨범에서 이제 앨범의 마지막 곡 앨범을 시작하는 곡이 딱 그 멱살을 잡고 들어간다면 마지막에 또 유종의 미 아름답게 끝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곡은 어떻게 했는가 들어보면서 요 앨범 리뷰를 이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곡 라이피 츄와 웻 함께한 메타버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라이피 츄의 슈퍼노바 앨범 이렇게 끝납니다 그... 그냥 하는 법이 없죠 어디로 튈지 몰라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이렇게 음... 그... 잔잔한 곡을 마지막 곡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다가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걸 이런 거 어떤 건지 알아요 저도 음악 이렇게 만들어봐야겠다 하다가 손이 아무리 감으려고 해도 우으으.. 워흐흐! 하다가 쿵땅쿵땅쿵땅쿵땅쿵땅 iments크 홅 그러? 그런 것처럼, 아 이거 그냥 너무 예쁜 음악인데? 해서 맨 마지막에 노래 잘 불러놓고 이렇게 한 번씩 넣어주고 맨 마지막에도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러면서 끝낼 거잖아요. 근데 피아노 잘 치다가 에잇 하고 에잇 하고 끝내버리는 거 딱 하고 그게 이제 이 스페인의 24살 청년의 그런 심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앨범을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들어보았고 곡은 14곡짜리인데 그렇게 재생 러닝타임이 길지 않아요. 다 2분 뭐 이 정도 3분 이 정도 곡들이라서 제가 들려드린 곡 말고도 전부 다 쭉 차례대로 들으시면 다른 곡들에서도 매력을 느끼실 수 있고 중간에 피아노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틀리면 다시 가겠습니다. 하고 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그냥 뭐 틀려도 뭐 그냥 이 느낌 그대로 해가지고 이쁘게 치고 이쁘게 치고 이쁘게 치고 그리고 끝내고 그리고 앨범에 넣고 뭐 어쩔 누가 뭐라고 내 음악인데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이게 예술가가 가져야 할 그런 마인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를 해야 되는 것 그것도 있어요. 누가 이렇게 돈을 대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야 내가 돈 냈는데 내 의견을 따라야지 그런 거에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해서 랄피 추의 슈퍼노바 앨범 들어보았습니다. 이거 제가 요렇게 여들송에서 좋은 신보 가끔씩 이렇게 가져오는 거를 코너 이름을 지금 생각해 냈거든요. 신보가 기가 막혀 신보가 기가 막혀 좋죠. 이 여들송 코너 속의 코너 신보가 기가 막혀 랄피 추의 슈퍼노바 여기까지 했고요. 3 2 3 3 3 4 5 4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2023년 9월 달에 요일바가 좋게 들었던 음악들 신보가 기가 막혀를 해봤었죠 좋게 들은 신보를 소개하는거 라이피 츄의 슈퍼노바 앨범 소개를 했었고 나머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곡 나머지 일곱 곡을 제가 9월 달에 좋게 들은 음악들 또 소개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곡 첫 곡은요 9월에 있었던 애플 이벤트 애플의 신제품 발표 그 프레젠테이션이 아주 언제나 마케팅의 최전선에서 멋지게 잘 만드는 그것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죠 애플 이벤트에서 음악을 또 참 진짜 적절하게 잘 고르는 그런 재주가 있는 애플 이벤트에서 듣고 요들송에 합격하게 된 곡입니다 첫번째 곡 듣고 와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일라의 러시 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아이폰 아이폰이었을 거에요 아마 아이폰인가 애플 워칭 아이폰이었을 겁니다 아이폰 15 딱 멋지게 등장하면서 나왔던 곡인데 애플이 참 이런 적당히 힙하고 아주 팝하고 그런 곡을 잘 찾지요 그래서 애플 그 뭐야 키노트 키노트에 나온 곡들만 잘 고거로부터 또 디깅을 해 나가도 좋은 곡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아티스트였구요 이게 진짜 좀 대단한게 이 전자음악이라는게 전자악기로 이제 사운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노래 멜로디 뭐 가사 뭐 이런 걸로 승부하는게 아니고 이런 사운드 코드 정도와 사운드로 조져버리는 그게 전자음악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 사운드 디자인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곡 을 음 곡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사운드 디자인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근데 이 정도의 이런 사운드 디자인은 이게 전자악기가 그냥 딱 프로그래밍을 해 놓으면은 고대로 소리가 이렇게 뚫 나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이제 같은 소리가 나겠죠 고대로 소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소리가 계속 변형되도록 자동으로 변형되든 손으로 돌려서 변형을 시키든 어쨌든 그걸 복잡하게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제 그런 사운드 디자인에서는 모듈레이션 이라는 그런 것을 얼마나 잘 적절히 복잡하게 하느냐 그래서 모듈레이션을 많이 많이 할수록 소리가 그런 기계적이고 차가운 냉정한 차가운 소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계적인 소리가 더 자연스러운 소리가 됩니다 자연의 소리 오가닉하고 내추럴한 이 우리의 세상은 카오스 이론에 따라서 항상 그 예측 불가능하고 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가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하면 변화할수록 자연스러운 사운드가 되죠 그래서 이 정도의 이 사운드 디자인을 하려면은 보통은 귀찮아 가지고 첫 번째 드랍에서 그냥 뭐 이렇게 쿵 뚜루루루룽 쿵 뚜루루루룽 이런거 그냥 만들어 놓은 다음에 2절 3절에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사운드를 이렇게 쿵 뚜루루루루룽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맞나 하나 둘 셋 넷 어 한 마디 마디마다 다 조금씩 조금씩 소리가 달라지게 만든단 말이죠 이 사운드 디자인 그리고 비트도 뭐 이제 쿵 뚜루루루루 딱 쿵 딱 퍼 쿵 딱 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쿵 딱 퍼 쿵 딱 이런식으로 한 번씩 쿵 딱 퍼 쿵 딱 이렇게 한 번씩 잘라 주거나 뭐 그런거 그리고 이 비트의 드럼 샘플 이런 것들도 막 뒤쪽으로 갈수록 더 그런거 같은데 이 세츄레이션을 샘플 단위로 다 조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 전체 트랙에다가 빡 하게 한게 아니라 이렇게 꿍 그냥 그대로인데 딱 하는거를 세츄레이션을 그 샘플만 했다가 그 세츄레이션이 딱 그 샘플 나오는 비트 끝나면은 바로 그냥 짤리고 다음소리나고 뭐 이런식으로 거기에서 더 이런 댐핑감을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뭐 이런 그 따라라라라라랑 하는 그 박자도 약간 정확하게 16분 32분 이렇게 따따 따따 이렇게 한게 아니고 걔도 약간 좀 이렇게 아 아이고 압수사 이렇게 넘어지는 느낌으로 따따 따따 이런 굉장히 오가닉한 비트 그런 식으로 진짜 이 모듈레이션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 사람 이 앨범 커버 보시면은 싱글 커버에 머리에 막 전선이 막 이렇게 와장창 되어 있잖아요 전선인지 빗줄인지 이게 실제로 신디사이저를 모듈러 신디사이저 같은거 모듈레이션을 열심히 하다보면은 이 패치베이가 이렇게 복잡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연결을 하고 저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또 이쪽으로 연결하고 요거를 절로 보냈다가 다시 절로 받았다가 여기서 다시 뭐 이제 LFO를 해가지고 저기로 또 보내고 걔를 뭐 또 저걸로 해가지고 모듈레이터로 해서 막 이렇게 하다보면 저렇게 복잡한 전선이 연결이 되고 하는데 그걸 표현한게 아닌가 음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 주십시오 그런 곡이라서 이 곡을 높게 삽니다 애플이 참 음악을 잘 고르지요 아이폰 15% 사고싶다 자 이렇게 들어 봤구요 다음 곡 또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곡은 리틀 드래곤의 디스코 데인저러스 라는 곡이네요 디스코 위험만 베리 디스코 랜드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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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커버리 차를 수리하러 맡겼는데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라는 글자를 잘못 붙여서 베리 디스코 라고 붙인 사연이 인터넷에 유명했었죠 디스코 라는 말을 보면 이제 저는 자동으로 베리 디스코를 떠올리게 되는데 아 디스커버리 를 저는 뭐 SUV를 별로 안 좋아해서 탈일은 없지만 디스커버리 를 타게 된다면 꼭 베리 디스코 라고 붙이고 타고 다니고 싶네요 오너 여러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럼 힙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다프트 펑크 헬멧까지 쓰고 다니고 암튼 디스코 디스코 데인저러스라는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뭐 위험한 건진 모르겠고 귀엽고 흥미로운 곡이지요 일단 여기서 디스코 디스코의 기본은 꽁딱꽁딱꽁딱꽁딱 이게 기본이지요 그래서 딱 그 꽁딱꽁딱꽁딱 이 비트로 가는 와중에 제가 이 곡에서 조금 흥미롭게 들은 거는 뒤에 뒤에 그 깔리는 코드 컴핑 이라고 할까요 그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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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그거 있잖아요 개를 굉장히 감각적으로 넣어놨다 뭐가 감각적이냐 이 곡에 박자가 제가 1 2 3 4 이렇게 가는데 여기다 그 코드 컴핑을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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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게 넣어놨는데 지금은 제가 거의 이 박자를 맞추는 거에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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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딱 맞췄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조금 조금씩 느리게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밀리 게 넣었지요 근데 그게 조금 밀리게 들어가는 듯 하면서도 그게 거기서 아마 박자 자체도 조금 밀었을 텐데 이 사운드에 그 어택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그 소리가 우리가 뭐 드럼을 치면은 땅 치자마자 바로 소리가 땅 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뭐 색소폰 이라든지 뭐 스트링 바이올린 이런 거는 뭐 뭐 이런 식으로 부 이렇게 시작되는데 최고 음량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악기들이 있죠 오 이렇게 가는 악기 뭐 이런 거 그래서 걔네들이 어택 타임이 있는 악기들인데 이 빡빡빡 이 사운드도 어택이 좀 살짝씩 들어가 있죠 어택 타임이 그래서 확 확 확 확 확 확 확 이렇게 가니까 그 소리가 처음 이거를 입력을 했을 때 보다 그 어택 타임만큼 조금 더 밀려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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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딱 정박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조금씩 밀리는 거에 더 밀리는 이 거가 굉장히 감각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자음악은 일단 이 컴퓨터에 그리드에 맞춰서 만들곤 그리드에 맞춰서 딱딱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를 일부러 조금씩 흐트러 놓기도 하고 스윙 이라는 거 이렇게 딴딴딴딴딴 요거를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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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렇게 하면 스윙 스윙 스윙이라는 너희는 전혀 스윙하고 있지않어 그거에 그 스윙이죠 그 스윙을 일부러 넣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악기들은 그 악기 자체의 회로나 그 전기적인 특성에 의해서 의도치 않게 그런 스윙이나 강약이 그 악기만의 독특한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대표적인게 mpc 라는 이 비트메이킹 할 때 사용하는 4 곱하기 4 패드가 있는 그 악기 샘플러 그런 애들은 mpc 만의 그 타이밍이 유니크한 타이밍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생겨난 비트 명곡들 뭐 그런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음악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찾아서 쓰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이 이 음악에 있어서 딱 그 뭐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이걸로 설명되지 않는 그 미세한 타이밍에 그 미학이 있다 심지어 진짜 진짜 깊이 들어가면요 믹싱이나 뭐 이런 마스터링을 할 때 특히 믹싱 단계에서 소리의 파형 있잖아요 소리가 스피커가 앞으로 나왔다 뒤로 나갔다 하면서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그 음을 내잖아요 그 앞으로 나오는 타이밍 뒤로 들어가는 타이밍 그거를 악기들 악기들마다 걔네를 맞춰야 하는 그런 것 까지도 신경을 써야 해요 믹싱 단계에서 특히 저음으로 갈수록 그런 거를 신경을 써야만 이 그루브라든지 음향적으로 라든지 음 그런 경지까지 있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라는 거 시간의 예술 음악에 있어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곡을 들으면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음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부분은 1분 21초부터 나오는 이렇게 코드를 쭉 진행하다가 살짝 코드를 꺾은 다음에 계속 약간 그 상행 진행을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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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봐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는지는 음 열심히 들어보면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쭉 상행 진행을 하는 그 코드 진행 그거 굉장히 재미있게 잘 썼다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감각적이다 약간 차일딘씨 간비노와 프린스를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 그런 계열의 목소리죠 그래서 뭐 그런게 이제 흥미로운 적당히 잘 들은 곡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할게요 와하타와 와하타가 그룹 같은 건데요 와하타라는 그룹은 존 태하다 라고 읽는 건가 이 프로듀서 선생님이 있고 레지 와츠라는 가수 양반 둘이 하는 그룹입니다 와하타의 Again and Again 피처링의 마치 에드스트롬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음 굉장히 심플하고 감각적인 곡이죠 뭐 딱히 뭐 많이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약간 힙한 느낌을 느끼면서 들으시면 되고 음 이 곡을 제가 요들송에 선정한 이유는 저음의 중요성 특히 요즘의 음악들 최근에 이제 2010년대 이후 2020년대 음악들 베이스 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음 이 음악의 저음을 많이 쓰고 그리고 우리가 듣는 기기들도 이런 극저음 초저역 그러니까 보통 한 7,80 헤르츠 밑에 보통 저음이라 하면 뭐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100,200 헤르츠 그게 이제 뭐 이제 저음을 주로 담당하는 대역이라면 더 내려가서 초저음 초저역 서브 베이스라고 하죠 음 그게 한 이제 70 헤르츠 정도 아래쪽 아랫돌이 진짜 음 하는 에너지로 느껴지는 그거를 스피커든 뭐 이어폰 헤드폰이든 그거를 원활하게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발전이 생기면서 음악들에서도 그 부분을 아주 열심히 잘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음악 장르들도 그런 저음 위주의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음 음 그런 음향적인 변화가 어떻게 보면 음악의 장르나 스타일 이런 거를 가져간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술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면 그거를 사용하고 그걸로 뭔가 해보려는 것들이 생기죠 아무튼 그 근데 그 저음 뭐 이제 여기서도 당연히 이런 딥한 댄스 음악들에서는 저음이 당연히 중요하고 여기서 뭐 베이스도 굉장히 재미있게 들어가죠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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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두두둑 쿵딱 뚜두두둑 이런 식으로 뚜두두둑 한 번씩 쳐주는 그 저음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베이스가 근데 이 목소리 저음 목소리 저음맨 저음맨들의 세상이 온다 예로부터 제가 학창시절에도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면은 제 목소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들 부르는 뭐 이지의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그런 고음 고음 위주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음악을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지만 그런 치욕의 세월 이제는 저음의 시대 저음 가수들 가수? 가수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멜로디를 멋지게 불러내는 그런 느낌인데 저음을 매력으로 하는 아티스트들 그런 사람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나도 뭔가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도 가수다 나는 가수다 나도 가수다 그런 느낌을 좀 가능성?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곡을 들으면서도 이거 아주 저음으로 중얼중얼 하는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구나 그래서 떠오른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죠 채널 트레스 제 친구예요 제가 미국 마이애미 가서 채널 트레스와 인사를 나누고 사진도 찍고 디플로가 저의 핸드폰을 보고 제가 아이폰 SE 1세대를 그때 썼거든요 2020년에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폰 10, 11 그쯤 나왔었나? 그랬죠? 그래서 제 아이폰 SE 1세대 4인치 화면에 그걸 보고 디플로는 야 이거 아이폰 1이냐? 라고 저를 놀렸던 반면 채널 트레스는 야 너 아주 멋진 핸드폰을 아직도 쓰고 있구나 나도 이 모델을 제일 좋아해 라고 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저의 DJ 셋도 잘 들었다고 해주고 아무튼 그 채널 트레스의 그 느낌이 이 Again and Again에서 중얼중얼 하는 그 목소리에서 떠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트레스의 곡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처음의 시대는 온다 채널 트레스의 아주 뭐랄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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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 사실 뭐 대표 곡이라고 하기엔 뭐 그렇게 대표적인 막 그냥 다 두루두루 적당히 이렇게 하는 느낌인데 채널 트레스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곡이라고 생각되는 섹시블랙 섹시블랙 팀벌레이크 이거를 일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아티스트이자 친구 괄호치고 나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채널 트레스의 섹시블랙 팀벌레이크 듣고 왔습니다 정말 섹시블랙 팀벌레이크 같죠 제목을 아주 잘 지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곡들 들어 보시면은 굉장히 미니멀 하잖아요 거의 그냥 비트 비트 비트에 베이스 베이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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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베이스도 심플하게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는 비트 반복되는 베이스 거기다가 그냥 한번씩 R&B 리드 사운드들 한번씩 나와주고 그러면서 거기에다 이런 목소리로 쭉 밀고 나가죠 그 이렇게 미니멀 하고 딥하고 칠하고 힙한 이런 느낌에는 확실히 이런 저음이 저음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음으로 하는게 칠한 느낌에 잘 어울리지요 여기서 막 앞정 밟은 숲 튼운 점 으아악 그런거 하면은 딥하지 않게 되지요 모든 것에는 다 이런 장단점이 장.. 장점? 특? 특? 뭐지? 특? 특화된 부분 그런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저음의 매력 특히 요즘 시기에 요즘 시대에 이런 이.. 저음이 강조되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시대에는 또 이런 것을 한껏 심취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 진짜로 들어보면은 막 90년대 음악 뭐 80년대 음악 90년대 음악 또 뭐 장르에 따라서 록 R&B 힙합 다 이 사운드의 특징 음.. 이제 저역 중역 고역 이런 곳에 어느 곳에 음.. 좀 더 집중되어 있는가 그런게 전부 다 다릅니다 그 맛을 느끼는 느껴보는 것도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예전 사운드라고 해서 다 기술적으로 후진이니까 더 후진 사운드다 라고 또 생각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그냥 사운드 그게 그 당시에 그런 음악 장르에 또 어울리도록 그렇게 발전되어 있고 뭐 그런 거 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사운드는 확실히 좀 저역을 잘 다루는 자가 요즘에 사운드를 잘 다룬다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 채널 트레스를 제가 좋아하는 점이 진짜로 이 뭔가 그 꿀렁꿀렁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뭔가 엄청 뭐를 해 놓은 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꿀렁꿀렁 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약간 그런 소울풀한 첸트스러운 그런 그 뭐랄까 친구들아 모여라 하면서 하는 것 같은 꿀렁꿀렁한 느낌을 잘 내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약간 라이브 공연도 보면은 무대에서 막 친구들 한 다섯 명 이렇게 데려오고 나와가지고 옷통 벗고 그냥 막 엄청난 막 무슨 스우파에서 막 하는 막 화려한 춤 막 팍팍팍팍 절도 있고 화라라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슬쩍 슬쩍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음악에 뭐 얼마나 하겠어요 슬쩍 슬쩍 이러면서 리듬 타는 정도로 하면서 삥글 한번 돌았다가 하는데 그 꿀렁꿀렁함이 그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진짜 음 이런 인종적 문화적인 특징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되게 꿀렁꿀렁 하죠 이거 진짜 이건 따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미니멀하게 한다고 이런 이 그루브가 나올까 꿀렁꿀렁 함이 느껴질까 그냥 심심하고 조용한 음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채널트레스 곡을 그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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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였죠 어 와하타 어게인 앤 어게인 때문에 채널트레스를 어 다시 열심히 들으면서 아 잘한다 하면서 들었던 곡들 몇 개 또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곡은 다음 곡은 6AM 이거는 작년에 나왔나 좀 최신 곡이에요 6AM 채널트레스 곡 또 듣고 오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 챈트스러운 꿀렁꿀렁함을 느껴 보도록 하십시다 와 비트 리듬 소울 펑크 그대로 그냥 채널트레스 나타나네 와 이 나타나네 진짜 어떻게 하지 이 꿀렁꿀렁한 거 이 곡은 아까 들어 보셨던 섹시 블랙 틴벌레이크 약간 초기의 그런 곡보다 굉장히 화려해졌죠 화려해졌죠 화려하고 아주 탄탄하게 구성된 편곡이면서 또 이렇게 계속 약간 반복되는 그런 거기에서 오는 아무튼 채널트레스 음악 잘합니다 매력을 느껴 보시라고 채널트레스 음악을 몇 개 이렇게 듣고 있고요 다음 곡도 한번 들어 보시죠 뭐 이제 설명은 대충 그냥 그런 이런 아티스트이며 저음과 이 꿀렁꿀렁함이 매력적이고 미니멀하면서도 소울풀하고 펑크적인 그런 거 이번 곡은 같은 EP 에 실려있는 빅타임 이라는 곡인데 음 듣고 오지요 채널트레스의 빅타임 음 들어 봤습니다 음 좀 더 약간 느긋한 템포로 또 아주 꿀렁꿀렁 잘 하죠 진짜 들어보면 막 그렇게 막 엄청난 어떤 뭐 차력 같은 걸 하지 않잖아요 음악이라는 게 우리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들이 차력을 해서 감동을 주는 그런 계열이 있고 너 니들은 이거 못하지 하면서 차력으로 하는 계열이 있는가 그러면 이렇게 음 그냥 오다 주워서 오다 주워서 해봤어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음 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거 인거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강자일 수도 있죠 나는 아직 나의 힘의 10%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느낌이 들게 그래서 이렇게 애쓰지 않고 편하게 하는데 잘하는 거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들 열심히 애쓰겠죠 근데 그 호수에 떠있는 백조처럼 물 밑에서는 열심히 발을 졌지만 위에서는 우아해 보이는 그게 진짜 간지다 음 쟤네트레스 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곡에서는 진짜 그 오우 오우 말이끄되는 부분이 2분 32초 정도의 보컬이 이펙트에 한번 쫙 걸어주고 호여오호 рублей 이렇게 하다가 딱 끊고 다시 비트 딱 하면서 이런 식으로 플럭 리드 뭐라 그럴까 솔로? 간주? 그런거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맨 뒤에 흫 흐드불 홍찬박찬뽕 뿜뿜 하면서 그게 진짜 와 아 감각적인 거기서 이제 차력사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 멜로디를 그 어쩌고 저쩌고 요요요요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거기서 최고조 최고조로 올린 다음에 아 그래 가지고 딱 목소리만 남기다가 멈췄다가 쿠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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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두두두 파 하면서 기타가 울부짖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차력은 그렇게 하는거고 음 그냥 그냥 해봤어 내가 가진 힘의 10% 정도로 해봤어 이런거는 이제 쿵 찍 딱 칠쿵 찍 딱 칠 해다 그냥 리드도 거의 뭐 들리랑 말랑 힘 빼고 펀치 날렸는데 훙 하고 펀치 날라왔는데 맞으면 뻥 하고 날라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마무리 부분 인상적인 곡입니다 그래서 채널 트레스가 생각나서 제가 좋아하는 곡들 몇 개 가져와 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9월에 유일바가 좋게 들었던 음악들 결산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은 일단 이 곡인데요 싱글 아트웍이 귀엽지요 이 곡 하나만 발매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좋더라고요 특히 이 곡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늘 그렇듯이 퍼즈 기타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곡에서도 뒷부분에 한번 마일드하게 퍼즈 솔로가 나와주기 때문에 더 가산점을 받은 것도 있고요 적당히 듣기 좋은 곡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유일바가 좋게 들은 음악은 라이피 츄의 슈퍼노바 앨범 신보가 기가 막혀로 한번 쭉 훑어봤고 그 다음에 몇 곡들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멀 삭스의 비치하우스 요일바가 음악을 듣는 그런 여러가지 방법들 어떤 요소를 신경 써서 들어야 하는지 음악 듣는 귀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의 힘으로 사실 뭐 그렇게 뭐 엄청난 뭔가 있는 곡은 아니고 편안한 마무리 곡입니다 아무튼 듣고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대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갈라 그랬는데 어 흥미로운 부분 발견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비는 부분 한 한 바 한마디 요정도 비는 부분에다가 앰비언트 사운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와글와글 얘기하는 소리나 바닷가 소리 그런 거를 한 번씩 넣었는데 그거 아주 멋졌습니다 여기까지 요일바가 들은 음악 9월달에 좋게 들었던 음악들 결산이었습니다 이 시각 이 시각 8 AM 글쎄 뜨거운 글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